항상 웃는 모습으로 긍정 에너지를... ... ... ... ... 안녕하세요.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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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얘기할래요? 왜 이렇게 얘기할래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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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쉽겠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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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진짜 예쁘게.. 아.. 아.. 대단하다가 내가 물어봤네.. 고생하셨습니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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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.. 너가.. 아.. 형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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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아.. 비교해. 이거까지. 후후레.